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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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런가 마이콜에 왔어요. 지금 피키드 및 카메라 상대 이러면 안돼 안돼 저쪽으로 빨리 저쪽으로 가요. 오늘 제가 공연한 그.. 마이콜인데요. 밀런가 이름은 구두하구요. 방금 공연이 끝났어요. 2년 전에는 제가 긴장이 들어서 영상으로도 찍었습니다. 여기 모습 좀 보여드릴게요. 밀런가 안에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. 비샤 맑고 모습이에요. 람바누엘! 안녕! 비샤말콤에서 공연했었던 오케스트라 이름들을 연노볼로 정리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. 1938년부터 정리해 놓았네요. 또 밀론가 벽면에 보이는 그림을 보여드릴게요. 저기도 여기서 공연했던 오케스트라들 시대순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걸어놨다고 합니다. 저기 보이는 무대에서 많은 오케스트라들이 연주를 했겠죠. 갑자기 공연이 즉흥적으로 하게 됐어요. 밀론가 끝나게 한 30분 전인데요. 갑자기 이분들이 공연을 하시네요. 평소 한국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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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